무슨 일 있어요? 오늘 회의에 조금 늦게 참석한 마이클 씨가 팀 분위기가 약간 무거워 보여서 왜 그런지 묻고 싶어 하는군요.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. 무슨 일 있어요? 저도 방금 전에 와서 잘 모르겠어요. 보통 무슨 일 있어요는 평소와는 달리 어두운 분위기일 때도 사용하지만 밝은 분위기에도 어? 오늘 무슨 일 있어요? 얼굴이 좋아 보여요?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.